염미씨. 제가 그동안 많이 기다리게 했죠. 미안해요. 미안한건 접니다. 죄송해요. 솔직하지는 못했어요. 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. 재우씨가 저한테. 자기가 기사라고 얘기한 적은 없더라구요. 할 말이 없습니다. 어쨌든 얘기하지 않은거니까요. 근데 왜. 제가 그렇게 생각하도록. 그냥 두셨어요? 그건. 처음엔 타이밍을 놓쳤었고. 그 다음엔. 제가 염미씨를 좋아하게 돼서.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어요. 제가. 재우씨가 기사가 아니라 의사라고 하면. 안 만나줄거 같았나요? 모르겠어요. 변명인줄 알지만. 여러차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. 제 생각은 그래요. 우린 처음부터 잘 묶인 단추였어요. 이제야 잘못된걸 안거죠. 미안해요. 내가 정말 미안해요. 잘잘못을 따지자는게 아니에요. 그냥. 잘못된 단추랑 잘못된 단추구멍이 만난거라구요. 여미씨. 화풀어요. 나 화나지 않았어요. 오히려. 내가 미안하죠. 재우씨한테. 받은게 너무 많은데. 다 돌려주지도 못하고. 돌려주다니요. 그게 무슨 말이에요. 미안해요. 저 더이상 못하겠어요. 우리 그만 만나요. 여미씨. 그동안. 정말 고마웠어요. 여기까지해요. 좋은 기억으로 남고싶어요. 여미씨.